저작권 걸린다고요? 나는 다시 보기에 안 남아 노래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아니 너는 왜 내 방송을 봐요 아니 노래도 못 들어 내 맘대로 저작권 없는 노래가 있다고? 다 됐네 어디 보자 야 안 뜬다 78% 아 진짜 뜬다니 여러분들 지금 온 다 시뻘건데요 이 파란색 여러분들 제가 돈 포인트 벌어 가도록 포인트 벌어 갈 수 있도록 제가 힘 써보겠습니다 아 간다 빨리 지르라고 알았다 알았다 이거 우선은 나 이제 거점하러 가야 되니까 원투에 가자 아 원투도 아니야 솔직히 간다 야 야 뭐 그렇게 빨리 깨지냐 그래서 저는 망치는 기대 안해요 아 야 돈 해 하지마 망치는 솔직히 기대 안해요 간다 헬스 있다 헬스 있다 넌 뜰 수 있다 너는 야야야 부정타 부정타 하지마 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 안 들었어요 태태태태태태태태 민기 태태태태태태태 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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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